지난 몇 달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공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탄핵 다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먼저일까? 남은 여정을 위해서라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그간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우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을 함께할 여러분들을 위해 벙커원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3월 매주 금요일보다 진행되는 우아한 대한민국 리빌딩 프로젝트.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그 첫 번째 시간 철학박사 강신주의 다시 민주주의. 3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두 번째 시간 역사학자 전우용의 한국현대사와 광장의 시민. 3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벙커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3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